만화 좋아하는 친구들이 좀 많잖아요. 안 자라야 많잖아요. 아, 너무하네, 진짜. 아, 리특보레스. 왜요? 한 번만 더 이기면 돼요. 야, 진짜. 야, 야, 야. 먹을 수 있어. 이야. 잠깐만, 이야. 짱구는 도망가지 않아. 도망가는 것은 언제나. 아니야, 아니야. 언제나 언제냐. 매운 라면이야. 난 짜장라면. 매운 라면. 짜장라면. 라면이 없다니까. 맞아. 그거 맞다니까. 그냥 먹었어, 먹었어. 스피드가 나왔어, 스피드. 사장님의 미션은 그냥 스피드하고 재미있는 게임입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처음 그리는 사람이 잘 잡아줘야 하니까 뼈대를 정국이가 처음으로 와주고 여기로. 정국이. 나 근데 용비불패 막 이런 거 잘 모르니까. 네. 자, 일기형 준비했어요? 됐어. 자, 준비, 시작! 따아! 좋은 게. 자. 다음. 아, 아. 아, 아. 자, 다음. 학교 아니야?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약간 껌껏해 형 쉬워요 쉬워요 형 간단하게 생각해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? 아메리카노야 이게? 색깔이 음룰수 잖아 이게 빨대고 음료수고 빨대고 얼음이고 근데 그림을 잘 보세요 형 그림을 잘 봐 전반적으로 다 봐 보세요 왜 그 그림마다 매지 가이로 봐야 돼? 호부아 헷갈리게 하고 있어 형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단순하게 가면 돼요 단순하게 가요 네가 생각하는 게 맞을 거야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 정답 하나 둘 셋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역시 똑똑해 역시 윤기 형 센스가 있다네 잠시만 근데 다 그 깃발 쪽으로 빨대로 알아들었다 빨대로 알아들었어 그 깃발로 하신 줄 알았어 깃발이 왜 있는 거야? 빨대야 빨대 윤기 형은 빨대라고 얘기했잖아요 빨대가 이제 검정색이었잖아 디테일이 있어 자 자 한 번에 맞췄어요 오래온 거 아 오래온 거 하려고 와 진짜 저거는 와 진짜 저거는 와 이건 뭐 쉽지 다음 이건 뭔데 이게 다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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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야 나 지금 머리 괜찮아? 이광이 킨다 괜찮아 괜찮아 더웠다 더웠다 아니 뭔데 둘러면 안 되지 둘러면 안 되지 아 답답하네 미친했다 좋아 답답하네 진짜 나 머리 괜찮냐고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아 마지막에 얘들아 나 머리 괜찮아?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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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게 아니 이게 앞에 있는 거 근데 야 아니 아니 근데 할 게 없었어 그럴 게 없었어 근데 여기까지 너무 잘 그려 근데 너가 낚싯대를 저렇게 하면 낚싯대라고 맞추잖아 그치? 글래 글씨 있으면은 안 돼 글씨 쓰면 안 되는 건가?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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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잠시만 글씨 쓰면 안 된다고 나한테 뭐라고 할 때는 형 아니었어요? 꽉 형 잘한다 글씨 쓰면 돼요? 안 되지 안 되지 글씨 얘가 너무 당당하게 You like that 아니 방금 지가 글씨 쓰면 안 된다고 꽝 꽝 하나 둘 셋 원 아 아 이거 어렵다 다음 아 저거 내가 그릴려고 했는데 아니 아니 뭐 아 뭐 하냐? 아 밑에를 좀 채워요 밑에를 좀 채워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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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맞춰 내가 열심히 했다 이거 윤경이 맞춰 야 누나 글씨 쓰지 마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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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겹살 맞춰 이거 맞잖아 삼겹살 이거 삼겹 그래 아 야 여기 배를 그렸는데 여기다 배를 쪼그리니까 그러니까 나 이거 딱 불판에 고기 삼겹살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지 위씨 쓰시지 마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할 게 없어 여기 왜 할 게 없어 자 렛츠고 또 어려운 거 골랐겠네 네 와 이거 좋다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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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 다음 와 이건 실패 같은데 아니야 지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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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어떡하냐 이거 모르겠다 와 이거 어렵다 그렇지 그렇지 완성 시켜 완성 시켜 제형 제형 오케이 오케이 제형 이거 약간 그거 같은데 기승 기승 기승점 연구표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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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 그게 제일 중요한 거 내가 그게 필요했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 내가 했어 아 아 아 대박이다 야 이거는 좀 이건 좀 힘들었다 이게 사람이고 이게 연필이잖아 그치? 책이잖아 책 근데 이게 캔버스잖아 책이잖아 책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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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해놓은 이유가 있는 거 같다고 정답 공부 아 아 이거 책에서 망했어 이게 책이 하는 순간 아 윤기야 이거 세 글자 아 우리 빨리 시간 절약하자 우리 시간 절약하자 우리 시간 절약하자 다음 문제 할게요 하나 둘 셋 아 아 아 아 아 그림으로 어째 표현을 하냐고 이거 여러 가지를 다음 뭐야 어 다른 걸 왜 다른 거 뭐야 이거 오해 이거 이게 뭐 그린 거냐고 뭐야 아니야 아니야 맞힐 수 있어 그림들이 다 이상하게 생겼어 아니야 이거 이거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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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그치 아니 어 아 그 아니야 아니야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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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윤기 형 저거 아 오늘 진영이 제일 잘하고 있어 울음표를 주목해요 정답 정답 van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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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거져 손 아 근데 이건 이건 좀 한 문제 더 맞힙시다 아 아 이거 맞추지 아 어 아 어 잠깐만 이거 어 아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치 야 아 이걸 너무 크게 그렸어 아 커야지 다음 아 맞출 수 있어 맞출 수 있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흑뤼흐흐흐 흑끌이 아 이건 아직 시 shulie는 잘 할거라고 생각해 공항 형 정답을 외치고 강답을 하셔야 돼요 저거 에이 구름 오왕이 뭐야 이게 야 그리지도 못했어 방금 거는 갈게요 5단계로 자 이번엔 메뉴를 고르고 가야죠 아 메뉴? 메뉴 일단 음료 하나 그럼 음료 가자 미스거라 한테 얼마나 맛있는지 갈게요 5단계 렛츠고! 5단계 받아요 다음 게임? 렛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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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! 나아졌어? 은혁 내용을 알아야 돼 도토리야 도노번호까지 뭐 이런 거 물어보겠죠 도노번호 내용 뭐하고 있어요? 지금 포로리가 도토리 따고 있는데요 뭐 이런 거 아니야? 아니 책을 이렇게 두는 거잖아요 아니 읽는 척을 하는 거야 거기에 대해 질문을 해 몇 페이지 펴주세요 74페이지에 뭐하고 있어요 지금 보노번호 나와요? 보노번호 뭐하고 있어요?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지 아 오케이 이 말인지 아 번호는 잘 몰라 자 그럼 일단 다 이거 다 세워놔 다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가 다 이렇게 보는 척을 해야되네 보노번호가 생각보다 인생 철학적인 내용이 많이 남겨있어요 보노번호 아버지가 보노번호야 삶은 이런 것이다 이런 내용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와요 간단하게 하자 우와 맛있겠다 아 진짜? 아프고 야 맛있고 주셨다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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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... 남... 그걸 두고 있냐 어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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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우아 원래 책을 띄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잠시 데리고 나갔다 와 이제 김남준은 까졌고 자 이제 갑시다 괜찮아 그래도 6분의 1 아닙니까 일단 마식 하나씩 가져가세요 아니 저 마식을 먹고 싶어서 어? 선물이죠? 네 우와 정국이 예 책 있어요? 예 있죠 책 있어요? 있죠 그 만화책 지은이가 누구예요? 그... 책 보면 나오죠 근데 가르쳐주기 싫어요 왜요? 그래 혼자 말고 있어 네 혼자 말고 있어 이거 누가 아무도 안 가르쳐준 거야 그래 가르쳐줄 필요 없잖아 그래 안 줘 만화책 종류가 뭐예요? 보노보노라는 종류지 보노 여보세요 지은이가 누구예요? 아이 안 가르쳐줘요 일본뿐이십니다 몇 권이에요? 1번... 1권부터 6권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30권입니다 오 좋아 이거 거짓말 탐지기 제일 많아봐요 아 뭐 심장 안 뛰면 되죠 뭐 자 이거 자 질문을 지금 해주시면 됩니다 깜짝 놀라서 지금 만화책... 있어요? 예 다음에는 만화책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건 진실 아니에요? 이건 맞는 거예요? 손 안 아팠지? 근데 아니야 정답은 딩동 이러고 넘어가는데 다음 주로 갈게요 네 비하여 가세요 자 호기 네 사이크 없죠? 네? 책 없죠? 없죠 형이 신장 못하나? 아니야 왜? 지민이가 이 책 다 왔어요? 저 봤죠 내가 진짜 봤어요? 다 봤어요 1권부터 32권부터 다 봤어요 오 그럼 10권까지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? 정국아 네 대사 한만 읽어줄래? 번호 번호야 번호 번호야 보노 번호야 안 나가고 불쌍? 저한테는 대사 안 물어봐요. 책장을 한번 넘겨볼래요? 어 넘겼어 넘겼어. 지금 정확하게 넘기고 있어. 거의 쏘노즈의 귀로 책장 손에 들어갔어. 넘겼어. 근데 이제 연기가 맞나 보다. 잘한다. 비니그와 당연하죠. 영화 예술학과인데. 거짓말 탐지기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해줄게요. 마지막으로 정국이 거짓말 탐지기 하고 정답 맞추시는 걸로. 정국이 지금 연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? 연기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. 연기 아닙니다. 연기 아니에요? 네 진짭니다. 연기 아니에요? 연기 아닙니다. 재심입니다. 재심입니다. 야 이거 어렵다 근데 솔직히. 정답. 그림의 단계 분관서사. 우리가 연극 영화학과라니까. 아 진짜. 아 진짜 진짜? 책 없는 척을 짓네. 진짜 진짜? 바꾸는 생각 없어요? 아이고 아이고. 그냥 그냥. 보여줘요 빨리. 내 컷만 하네. 우리가 되게 많이 했으니까. 태형이가 욕은 자래. 태형이 이런 거도 약. 아 있는데 없는 척은 더 잘했잖아. 내가 있는데 없는 줄 알아요 나는 사랑하는 거 잘 알아요 사랑도 이런 거 좀 됐어 자, 됐습니다 없는 멤버는 짜자잔 브이군이었습니다 어렵다 아, 맛있다 그거 좋아한다고 그러고 심리전에, 심리전에 자, 갑시다 우리 한 번만 더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오케이 갑니다 정부부터 할게요 아, 네, 또 저부터 해볼까요? 표지 그림을 설명해주세요 표지 그림이요? 번호 번호 캐릭터가 저기, 저 누구야? 수달? 물이 있죠, 강 강이 있어요 강이 있고, 풀이 있어요 저 뒤에 저 너구리도 보이네요 번호 번호 뭐하고 있어요? 번호 번호 수달이잖아요 수영하고 있죠 표지에 수영하고 있어요? 네 5페이지를 한번 열어봅시다 제 표정 아, 번호 번호가 저기, 너구리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구리는, 대사가 뭐예요? 번호, 번호야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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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너구리야 나 때릴 거야? 그랬구나 하하하하하하 그랬구나 손 잡고 그랬구나 게임하고 있는 거 아니야? 그랬구나 네요 네? 하하하하 6페이지를 열어서 거기 나오는 인물 숫자를 얘기해 주세요 하하하하하하 6페이지, 6페이지 하하하하 아, 네? 예 거기에 몇 명 나와요? 좀... 야, 많이 나온다 어, 이게 15명쯤 나오는 거 같은데요 야, 번호 번호가 울고 있네 뭐라고 해요? 흠 이러다가 만들게 된 이상한 노래가 있을 거야 이상해 이상해 키브라가 이상해 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, 되게 제애라다 오, 되게 제애라네 갖고 있는 숫자 아니, 아까 보니까 대사들이 되게 좀 특이하더라고 재민이 예? 25페이지 여러분 캐릭터 몇 명 나와요? 한 명이요 한 명 누군데? 네 번호 번호 아, 번호 번호네 호불호지 번호는 밥 먹고 있네, 조개 먹고 있네 저거 호불호야 간식 들고 다니자 야, 호불호는 진짜 좀 걸릴 확률 높다 화가 나야겠습니다 번호 번호자 번호 번호는? 너불이요? 너불이 약간 못되지 않았어요? 흑백이 많아 근데 이거 흑백 많아, 흑백 많아? 어? 안 보니깐? 어? 안 보니깐? 근데 이거 흑백 많아, 흑백 많아? 어? 안 보니깐? 왜, 너 남준이 또 뭐 했냐? 지민이가 했어 이제 보니깐, 흑백이 많아, 흑백이 많아 잠깐만, 흑백은 흑백이 많아 책을 그 과리팬이나 같이 들고 월급까지 가까이 갖고가서 읽어볼래요? 나 소리 내줄 테니까 빠르게 하자 좋아 좋아 다행히 좋아 이거 갖고 들려 다행히 좋아 지금 페이지 네 30페이지요 30페이지요 거기에 캐릭터 몇 명, 음물 몇 명 나와요? 지금 세 마리 나와요 포로리랑 너블이랑 보노보노 나오는데 대사를 이야기해드릴까요? 나 때릴 거야? 그러면 이제 포로보노가 이야기해요 때리지 않아 그러면 또 그 밑에 세 번째 칸에서 또 포로리가 때릴 거야? 하면 때리지 않아 그 밑에서 이제 때릴 거야? 그러면 때리지 않는다니까 끝나야 될 거지 그 옆에는 더블 나오고 1권입니다 그럼 그 바로 뒷장 스토리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? 한 장 넘겨서 넘기 되게 좀 천천히 오 오 자 이렇게 이렇게 네 컷으로 네 줄이 있어요 몇 번째 줄 보십시오? 그 순서를 이렇게 보노보노 아빠랑 보노보노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보노보노가 이렇게 머리를 두들겨요 아빠가 아 하고 있으면 진동이 옆에 대사는 없고 진동이 느껴져서 재미있다 일곱 명이 동시에 책을 들고 얼굴에 가까이 댔다가 난 의미가 없지 하나 둘 셋 잠시만요 아 재밌네 아 이거 재밌네 아 이거 재밌네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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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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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어 지금 이야 이거 뭐 이야 이 쯤 됐죠? 이 쯤이다 다시 놔주세요 이야 이야 이거 뭐 이거 그냥 한 번 풀면 안 된다 아 이거 아 와 아 재밌네 엽서 드릴까요? 아 재밌네 재협 가겠습니다 자 동시에 열 열 들자고 하나 둘 셋 셋 셋 슈가 형이 갑자기 말이 많아지네 야 와 말이 되게 많아지네 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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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오늘 뭐 방탄 승리단의 대승 아닌가요? 아 일단은 소독소독 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맛있지 아 만화방이 되게 재밌네요 어 아 많이 아프다 괜찮네요 재밌네요 응 빨리 했어요? 어때요? 자 3판 2승 되니까 다음 게임으로 잠깐만요 네 6단계 게임은 그 만화의 모든 것입니다 바로 가면 되나요? 굿 바로 갈까요? 그럼 더 알겠습니다 buch 1번 문제 갑니다 만화 슬램덩크에서 이 형만 Cold 강백호가 네 농구부에서 네 들어간 동기는 아 너무 쉽지 1번 이런거 문제라구 오오오오오 최소 요이 때문에 갔어요 최소 요이 때문에 최소 요이 때문에 갔어요 최소 요이 아니 보기야 나 들어와야지 보기 알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맞춰요? 보기도 없이 저 7명 중에 한 명이라도 맞추면 맞은 걸로 해주세요 1명부터 7번까지 해 그래 보기가 4개 밖에 아 보기야 4개밖에 없어요 빨리 빨리 너 맞추만 하네 농구 천재라 알아본 코치의 스카웃 3번 어려서부터 꿈꾸어 농구선수의 꿈 4번 여자 주인공 소연의 편식을 상기 유도부랑 스카웃이 왔었는데 맞아요 업어치고 갔죠 4번 최소여이 때문에 갔습니다 최소여이 정답 와 셀프 먹게 봤어 솔직히 이건 나도 안다 나는 몰라 나 안 봤기 때문에 만화를 두 번째 문제 할게요 만화 포켓몬스터에서 진영 가자 피카츄은 어떤 동물에서 영감을 받은 몬스터였어요 이거 어렵다 쥬 아니야? 쥬잖아 쥬 아니야 자 일단 보기 쥬 아니야 1번 4랑 쥬 아니야 2번 토랑 3번 토끼 4번 햄스터 4번 햄스터 햄스터인가 보다 아니 토끼 같긴 하네 나 개봉으로 토끼 같던데 토끼인가? 히추 추니까 토끼인가? 추니까 햄스터인가 보다 추니까 햄스터인가 보다 햄스터인가 보다 피카츄잖아요 햄스터인가 보다 햄스터인가 보다 저 이거 보긴 봤는데 쥐 종류였어 근데 얘가 귀가 이렇게 잖어 나도 쥐 종류였던 걸로 기억해 그런가? 햄스터 그거 다 그거는 다 패크 어디서 봤는데 햄스터 햄스터로 할게요 난 4번 아니면 1번 햄스터 4번으로 갑시다 햄스터 말이야 오케이 하나 둘 셋 4번 햄스터 스타랑 왜 그랬어? 정답 땡 어? 3번 토끼죠? 1번 아 역할 전혀 몰랐어 가람쥐 지종류 가람쥐라고? 지종류긴 했어 만화 아기 공룡 둘리에서 아 둘리 봤지? 콩이가 계속되면 둘리인 줄 안다 아잇 아잇 영원히 어잇 여주기와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집은? 고물동네 집 주소는? 아이고? 나 이거 나 나 지금 알 것 같아 나 지금 알 것 같아 어디야? 1번 갈산동 갈산동 은평군데? 어떻게 맞춰보기 신림동 신림동? 어디서 낳았나? 신림동 아니야 상림동 4번 상현동 상현동? 아 신림동 절대 아니야 신림동은 아닌 것 같구나 갈산동이 진짜 실제로 있어? 갈산동 있어 은평구에 어? 은평구였던 것 같아 은평구였던 것 같아 갈산동 같은데? 갈산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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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 진짜? 정답 갈산동 몇 번? 아니야 아니야 상현 같기도 하다 그죠? 왜 이렇게 마음을 걸리지? 아 가위바위보 해 상현동 손 나 상현동 가자 상현동 안 해 난 왜 이렇게 쌍문 같지? 야 갈산동 손 나 갈산동 갈산동 가자 쌍문 손 갈산동 갈산동 가위보 가위보 와 이것도 운명이다 왜 이렇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갈산동 갈산동 1번 갈산동 상현동 같다 상현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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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음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야 그래도 야 맛있게 먹는다 우리 많이 맞췄어 얘들아 많이 맞췄어 음식 나오자 기다리자 우리 음식 엄청 나올 거예요 우리 많이 시켰어 엄청 많이 시켰어 우리 아 그럼 안 아침 못 오는 거예요? 자 이거 진짜 야 그러면 도전을 외치고 하세요 도전 한 입이면 되죠? 한 젓가락 한 젓가락 도전 이런게 이게 이거 안 씻고 삼켜도 돼요 그냥 우리가 얘기한 건 원래 국물 라면으로 그냥 국물 라면으로 해야지 국물 라면으로 국물 라면으로 갑니다 자 합니다 합니다 도영해주세요 갈게요 태형아 일단 먹지마 진짜 오케이 가겠습니다 고 팍 팍 이렇게 먹는 거야 잘 먹네 잘 먹네 자 다음 얘는 진짜 일부러 먹으려고 그랬네 잘 먹네 다음 가자 남자 두 눈 깨 일단 면발 떨어지는 소리 근데 잠시만요 맵다 좀 시민이 시민이 기침 나오길 기대했는데 성공하시면 시민아 니가 손 깔끔하게 해 줘 깔끔하게 해 줘 쉽지 이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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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지금 이기user 정확하게 꺼졌어요 기기가 아까 울는데 딱 80까지 올라왔어 왜 웃어? 왜 웃는 거야? 라멘이 웃겨? 라멘이 장난이야? 왜 왜 왜 왜 웃는 거야? 아 참 여기 쉬울 것 같은데요? 가자 나 들어주세요 스피드하게 할게요 스피드하게 I'm sorry for my fault 난 어떡해 를 쏘게 대협 컴백 와 너무 맛있어 잘한다 박수 대협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? 오랜만에 저는 이제 만화빵 오니까 옛날 생각보다 좋네요 저는 만화빵을 처음 와봐요 저는 만화빵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요즘 되게 잘 되어있네요 요즘 진짜 초 럭셔리다 이런 음식과 이런 쉬는 공간이 함께 있는 이 만화식빵이면 할머니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나이 또레나 또 그 어린 친구들도 많이 올 것 같아요 대학생도 충분히 슈터가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우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밥도 먹고 만화식 끓고 오늘 여러분이 너무 잘 해주셔서 와 상톡입니다 와 이게 뭔가요? 이게 뭔가요? 만화식 아 봐봐 와 뭐야 뭐야? 만화방 만화방 우승 야 20권 이상일 경우 20권까지 제공이 이거 너무 하네 뭐야 아니 요새 20권 안 넘어가는 만화가 어딨어 이거 아까 급하게 도장 찍은 거 아니에요? 썼어? 더 싫어? 내가 봤을 때도 그래 자 여튼 여러분 우승했습니다 저희 달려나 방사는 퀴스태 해야죠 상남이도 박 min 달려나 방사는 퀴스태 됩니다 달려나 бл밭하 보스 호수 현나 께 모델 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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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! 우승!